어릴 때 꿈이 원래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경찰행정학과를 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법학 공부를 할 때 판례가 있는데 판례에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대한 판례는 모두가 다 사기로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 다단계라는 거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통해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구나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통해 애국하는 남자 샤르노즈 마스터 김성우입니다 보험업도 했었고 퀼트카펫 유통회사에서 재고관리 매장관리 여사님 관리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몸을 다치게 되면서 애터미를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연애할 때였거든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길래 받았죠 받았더니 어 니가 성우니? 내가 정우니 엄마다 그러면서 그랬뜸 너 주민등록번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엄마 다니는 회사에 회원가입 시켜주려고 하길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고받았던 그 회사가 어디에요? 애터미 회사였어요 솔직히 애터미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계기는 장모님이 벌고 있던 그 통장에 꽂히는 돈 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천만원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애터미 사업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소문을 들었어요 해모임을 준대요 뭘 하면 주냐 했더니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한번 준대요 그럼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해서 한 게 스텝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텝 일을 하게 되면서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당시에 송리사한 석세스 아카데미를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게 된 거예요 다니게 되면서 믿음 신뢰 같은 건 회장님이었어요 뱉은 말을 지키시고자 먹지 않고 지키시고자 하는 회장님 모습을 정말 가까이 옆에서 보게 됐어요 회사가 세미나를 운영하면은 여러 분야의 스택 분들이 필요한데 뭘 떠다 드리고 이렇게 칠판 지어드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회장님을 옆에서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회장님한테 반했죠 회장님한테 반해버리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와 저런 CEO 와 저런 회장님이면은 믿어보고 싶다 믿을 수 있겠다 이 회사 아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것 같다 이미 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남들처럼 저도 뼈를 묻어야겠다 근데 그 마음이 전 처음에는요 이걸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직원 같은 마음 내 회사 내 회사가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건요 에텀이라는 일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에텀이라는 정보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내 얼굴이 얼마짜리인데 나 쓰는 거 있어 다 이래요 그러면서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모님이 시킨대로 한번 나가서 그냥 콜드 컨택이랑 해보기 위해서 가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이요 이렇게 잡아도 안 열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 집도 이 문을 이렇게 잡았는데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문도 열리게 되면서 에텀 사업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아 내가 욕심만 있었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텀이랑 공부, 인생이랑 공부, 사람이랑 공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죠 특히 저희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자주 연락을 전화를 드리는 편인데 3개월 정도는요 전화 드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 어 다단계 아들 이렇게 전화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 모르시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는 화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죠 왜 당신이 당신 자녀한테 그런 말을 통해서 왜 본인 얼굴이 침을 뱉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좀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이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장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왜 오냐고 눈치를 줄 정도로 저는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분명히 큰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을 텐데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좀 어리석게 행동했던 제가 참 부끄럽고요 그래도 감사했던 건 진짜 그 3년 동안 그 표정 하나 일거리지 않으시고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옆에서 오랫동안 든든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템을 꼽으라면 애터미 폼클렌저 우리 어머니, 마머님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제 인생 가장 첫 세안 제품은요 알뜰함이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는요 가격 대비 오래 쓸 수 있어요 단점은 너무 건조해져요 씻었는데 당겨요 그게 나중엔 아파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사용하라고 두고 가셨던 폼클렌저를 써봤더니 정말 신기한 게 얼굴이 덜 당겨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결국엔 인생템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품질이 좋고 가격은 착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안 쓰지 알고 나면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 그게 정말 피부가 자꾸자꾸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인생 목표가 있었어요 25살에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25살까지 결혼을 해서요 자녀를 5명을 낳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25살이 됐는데 제가 싱글이더라고요 그랬는데 26살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일사처리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한 집안의 가정이 되고 나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 했었어요 애터미도 전이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한 달 벌어 열심히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애터미를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다시 생겼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37살인데 40 되기 전 39살 12월 31일까지 우리 다섯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일은 그만두자 그런데 그게 애터미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애터미를 알게 되신 분들은 분명히 소비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실 마음을 먹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동기부여 영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힘이 돼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서서 애터미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의 동기를 잡아줄 수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영상을 꼭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신다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애터미란 지팡이입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레 원치 않았던 사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기 위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목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애터미라는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하고 진짜 옆을 돌아봤을 때 성치 않은 몸을 누워있는 저를 바라보는 제 와이프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란 지팡이를 제가 꽉 쥐었더니 다시금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안의 가장 한 여자의 남자로 다시금 진짜 웃을 수 있는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지팡이가 정말 애터미였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